식품 가공 기능 4. 기출 및 예상 문제 1번. 식품 중 결합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용질에 대해 용매로 작용할 수 없다. 2. 미생물의 번식과 발화에 이용되지 못한다. 3. 0도씨 이하에서 쉽게 얼지 않는다. 4. 보통의 물보다 밀도가 작다. 정답은 4. 보통의 물보다 밀도가 작다. 해설. 결합수는 자유주보다 밀도가 크며 0도씨 이하에서 쉽게 얼지 않는다. 2번. 전분의 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1. 온도 2. 전분의 종류 3. 수분 함량 4. 자외선 정답은 4. 자외선 해설 전분의 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전분의 종류 수분 함량 온도 pH 역류가 있다. 3번. 단백질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고분자 함질소 유기화합물이다. 2. 가수분해시켜 각종 아미노산을 얻는다. 3. 생물의 영향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4. 평균 10% 정도의 탄소를 함유하고 있다. 정답은 4. 평균 10% 정도의 탄소를 함유하고 있다. 해설. 단백질을 구상하는 원소는 탄소 53%, 산소 23%, 질소 16%, 수소 7%, 유황 1%이다. 4. 단맛이 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정답은 2. 과당, 설탕, 메가당, 잣당 해설. 단맛의 강도 4. 카린, 과당, 전화당, 설탕, 포도당, 메가당, 갈락토스, 잣당 5. 다음 중 복합지질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1. 인지질 해설. 인지질은 복합지질에 속하며 스테롤, 지방산, 지용성 비타민은 유도지질에 해당한다. 6. 비타민 E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용성 비타민이다 2. 산화방지제로 사용한다 3. 여러가지 이성체가 있다 4. 식물성 식품보다 동물성 식품에 많다 정답은 4. 식물성 식품보다 동물성 식품에 많다 해설. 비타민 E 토코페롤은 주로 식물성 지방에 들어있다 7. 갑각류의 껍질 및 연어, 송어의 육색소는 정답은 2. 아스타잔틴 해설. 세운하기의 껍질에는 적색의 카로티노이드인 아스타잔틴이 단백질과 약하게 결합하여 회녹색 또는 청록색을 나타낸다 이것을 가열하면 단백질이 변성, 분리되고 산화되어 적색의 아스타신으로 변한다 8. 식품에 함유된 무기물 중에서 산생성원소는 정답은 1. 피인 S 황 해설 알칼리 생성원소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구리, 철, 망간, 코발트, 아연 등 산생성원소, 인, 황,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등 9. 유지의 산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1. 교반 2. 금속 3. 산화효소 4. 지방산의 조성 정답은 1. 교반 해설 유지의 산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온도, 빛, 광선, 수분, 산소 농도, 금속, 산화효소, 지방산의 조성 등이 있다 10. 어떤 식품 25g을 연소시켜서 얻어진 회분을 녹여 수용액으로 만든 다음 이를 0.1 노르말 수산화 나트륨으로 중화하는데 20ml가 소요되었다면 이 식품의 산도는 단 식품 100g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은 4. 산도 80 해설 산도는 식품 100g을 연소시켜 얻은 회분의 수용액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0.1 노르말 수산화 나트륨의 양을 말한다 11. 복숭아, 배, 사과 등 과실류의 주된 향기 성분은 정답은 1. 에스타류 12. 채소류에 존재하는 클로로필 성분이 페오피틴으로 변하는 현상은 다음 중 어떤 경우에 더 빨리 일어나는가? 정답은 4. 조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에 유기산이 항유되었을 때 해설 클로로필의 산이 첨가되면 마그네슘이 수소이온과 치환하여 갈색의 페오피틴이 생성된다 13. 생선의 신선도 측정에 이용되는 성분은 정답은 3. 트라이메트라민 해설 트라이메트라민은 신선도가 저하된 해선어류 특유의 비린 냄새의 원인이다 14. 다음 중 메일라드 반응 아미노카본일 반응의 결과가 아닌 것은 1. 맛이 좋아진다 2. 색이 갈색화된다 3. 항산화물질이 생긴다 4. 멜라노이딘 색소가 형성된다 정답은 3. 항산화물질이 생긴다 해설 메일라드 반응은 화남당의 아미노산과 만나 갈색 물질인 멜라노이딘 색소를 생성하는 반응으로 식품의 가열이나 조리 저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변 현상이며 색과 풍미가 향상된다 15. 다음 중 화남당을 검출하는 시험법은 정답은 4. 펠링시험 해설 펠링시험은 독일의 화학자 펠링이 발명한 것으로 화남당의 검출과 정량에 사용된다 16. 다음 중 식품의 수분 정량법이 아닌 것은 1. 증류법 2. 칼피셔법 3. 상압 가열 건조법 4. 켈달법 정답은 4. 켈달법 해설 켈달법은 단백질 정량법이다 17. 다음 중 요화제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정답은 1. HLB 하이드로필릭 라이프필릭 밸런스 값 해설 유화제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두 가지의 액체를 안정적으로 혼합시켜 유화액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질이다 이때 유화제의 HLB 값은 유화제의 친수성과 친유성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으로 유화제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HLB 값을 선택해야 한다 18. 탄성을 가진 액체인 연유의 젓가락을 세워 회전시킬 때 연유의 탄성으로 젓가락을 따라 올라오는 성질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20. 텍스트루미터 해설 조직감은 식품 섭취 시의 물리학적 감각을 나타내며 측정 시 텍스트루미터를 이용한다 20. 미생물의 명명에서 종의 학명이란 정답은 1. 속명과 종명 해설 기본적으로 종의 학명을 표기할 때는 속명과 종명을 조합하여 표기하는 이명법을 사용한다 속명의 첫째는 대문자로, 종명은 소문자로만 표기한다 21. 한식 재래식 된장 제조 시 매주에 생육하는 세균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바실루스 섭틸리스 해설 바실루스 섭틸리스는 고초균으로 알려져 있으며 포도당과 같은 다양한 당류, 전분 등을 현기적으로 대사하여 매주 청국장과 같은 발효식품 제조에 이용된다 식물 조직의 패틴과 다당류를 분해하고 빵이나 밥 등을 부패시키며 끈적한 물질을 생산한다 22. 식품 중에 단백질이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어 아민물을 생성하는 반응은? 정답은 1. 탈탄선 반응 해설 아미노산이 CO2형트로 카복실기를 잃어버리고 아민을 생성하는 반응은 탈탄선 반응이다 23. 단백질 식품의 부패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아닌 것은? 1. 히스타민 2. 카보닐가 3. 트라이메트라민 4. 비발성 연기질소 정답은 2. 카보닐가 해설 카보닐가 과산화물가 등은 유지류 측정에 이용된다 24. 미생물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 수분 활성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정답은 1. 세균 효모 곰팡이 해설 미생물의 수분 활성도 세균 0.90 이상 효모 0.88 이상 곰팡이 0.80 전후 25. 식품 보존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마선을 조사하는 것은 조사세균 방법이다 2. 10에서 20% 정도의 소금에 졸이는 방법은? 염장법이다 3. 산소 농도를 낮추고 이산화탄소 및 질소 농도를 높여 호흡을 억제시키는 방법은? CA 저장법이다 4. 나무를 불안전 연소시켜 나온 연기를 식품 속에 침투시켜 미생물을 억제시키는 방법은? 당장법이다 정답은 4. 나무를 불안전 연소시켜 나온 연기를 식품 속에 침투시켜 미생물을 억제시키는 방법은? 당장법이다 해설 나무를 불안전 연소시켜 나온 연기를 식품 속에 침투시켜 미생물을 억제시키는 방법은? 훈연법이다 당장법은 식품의 50% 이상의 고농도 설탕액을 넣어 삼투압 작용으로 세균의 번식을 억제시켜 보존기간을 길게 하는 방법이다 26. 독소는 120도씨에서 20분간 가열하여도 파괴되지 않으며 도시락, 김밥 등의 탄수화물 식품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은? 정답은 2. 황색포도 상구균 식중독 햇살 황색포도 상구균이 생성한 엔테로톡신인 뇌혈성이 있어서 100도씨에서 30분간 가열하여도 파괴되지 않으며 60분 이상 가열하여야 파괴된다 27. 병원성 장염 비부료균의 최적 증식 온도는 정답은 3. 30에서 37도씨 햇살 병원성 장염 비부료균은 중홍균으로 중홍균의 최적 증식 온도는 25에서 37도씨이다 28. 클로스트리듐 퍼프렌젠스에 의한 식중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감염형과 독소형의 복합적 성격을 지닌다 2. 외치균이라고도 하며 아포의 발아시 독소를 형성한다 3. 채소류보다 육류와 같은 고단백질 식품에서 주로 발생한다 4. 신경 독소인 유로톡신을 생산하며 열에 강한 편이다 정답은 4. 신경 독소인 유로톡신을 생산하며 열에 강한 편이다 햇살 신경 독소인 유로톡신을 생산하는 것은 클로스트리듐 보톨리눔균으로 열에 약해 80도씨에서 30분 가열하거나 100도씨에서 1에서 2분 가열하면 파괴된다 29. 아마니타톡신을 생성하는 식품은 정답은 3. 독버섯 햇살 독버섯의 독성분에는 무스카린, 무스카리든, 아마니타톡신, 뉴린, 콜린, 팔린 등이 있다 30. 금속재란소의 폐수에 의한 식품의 오염 원인 물질로 이타이입타이병을 일으키는 중금속은 정답은 4. 카드뮴 햇살 카드뮴은 재량공장 광산 폐수에 의해 오염된 어폐류와 농작물을 통해 중독된다 31. 유해송 첨가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둘신 2. 아스파탐 3. 론갈리트 4. 셀클라메이트 정답은 2. 아스파탐 햇살 아스파탐은 인공감미료로 설탕의 180에서 200배의 단맛을 가진다 32. 곰팡이와 후기성화포균의 효과가 있으며 빵유 2.5kg 이하에 사용하는 보존류는 정답은 3. 프로피온산 햇살 프로피온산 사용기준 빵유 2.5g·kg 이하 치즈류 3.0g·kg 이하 다른 허용 보존류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잼류 1.0g·kg 이하 다른 허용 보존류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33. 우리나라 식품첨가물 공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은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기술한 것 해설 식품첨가물 공전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기술한 것이다 34. 인수공통감염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동물들 사이에 같은 병원체에 의하여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병이다 2. 예방을 위하여 도살장과 우유처리장에서는 검사를 엄중히 해야 한다 3. 탄저, 브루셀라병, 약후병, QR 등이 해당된다 4. 예방을 위해서는 가축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정답은 1. 동물들 사이에 같은 병원체에 의하여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병이다 해설 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이다 35.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음업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법정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4. 에볼라 바이러스병 해설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음업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법정 감염병은 제1급 감염병이다 QR은 제3급 감염병에 속하고 귤액 폴리온은 제2급 감염병에 속한다 36. 식품의 일반 성분 중금속 잔류항생물질 등을 검사하는 방법은 정답은 4. 이화학적 검사법 해설 이화학적 검사법은 식품의 화학적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크로마토그래피, 분광학, 전기영동 등 다양한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식품의 일반 성분 중금속, 잔류 농약, 잔류항생물질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검사법이다 37. 식품의 생균수 측정 시 평판의 배양 온도와 시간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3. 약 35도씨 48시간 해설 생균수 검사는 표준 한점평판 배지 35도씨에서 24에서 48시간 배양하여 짐락수를 측정한다 38. 다음 중 미생물을 신속히 검출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 APT광 측정법 2. 직접 표면 영광 필터법 3. DNA 증폭법 4. 평판도마의 배양법 정답은 4. 평판도마의 배양법 해설 배양법은 미생물 등을 인공적으로 길러서 증식시키는 방법으로 미생물 생육 세대시간 대장균 20분 고초균 30분 효모 1에서 2시간이 필요하다 39. 대장균군 정량시험이 아닌 것은 1. 채확수법 2. 건조필름법 3. 대옥시콜레이트 유당 한천 배지법 4. 유당 배지법 정답은 4. 유당 배지법 해설 대장균군의 검사 정성시험 대장균의 유무검사 유당 배지법 BGLB 배지법 등 정량시험 대장균수의 측정 최확수법 건조필름법 대옥시콜레이트 유당 한천 배지법 40. 제조한 월일 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것은 1. 설탕 2. 식염 3. 빈과류 4. 맥주 정답은 4. 맥주 해설 탑주 및 약주는 소비기한 맥주는 소비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을 표시한다 41번 다음 중 마른감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염장에 특별한 설비가 필요 없다 2. 염장 초기에 부패가 적다 3. 소금의 산투가 균일하다 4. 염장 중 지방이 산화되기 쉽다 정답은 3. 소금의 산투가 균일하다 해설 마른감법은 식염이 균일하게 침투되기 어려워 품질을 고르지 못하다 42번 산과 패틴의 함량이 높은 과일 끼리 짝지한 것은 정답은 3. 사과, 포도 해설 산과 패틴의 함량이 높은 과일은 사과, 포도, 오렌지, 감귤, 제도 등이 있으며 과일 주스의 제조에 많이 이용된다 43번 동결건조식품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다공성 조직을 가짐으로 보건성이 좋다 2. 색, 맛, 향미 성분의 손실이 적다 3.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흡습을 강하다 4. 잘 부스러지는 단점이 있어 포장이나 수송이 불편하다 정답은 3.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흡습을 강하다 해설 동결건조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쉽게 흡습하는 단점이 있다 44번 육리에 가공해서 질산염을 첨가하였을 때 선홍색을 띠게 하는 발생물질은 정답은 4. 나이트로소 마요글로빈 45번 산당화법에 의해 물엿을 제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분해제가 아닌 것은 1. 염산 2. 황산 3. 수산 4. 구현산 정답은 4. 구현산 해설 순도가 비교적 좋은 전분에 염산, 황산 또는 수산 등의 분해제를 넣고 끓이면 쉽게 해당화가 일어난다 46번 어떤 통조림이 대기압 720mm 수온주인 곳에서 관내 압력은 350mm 수온주였다 대기압 750mm 수온주에서 이 통조림의 진공도는 단 관의 변형 등 기타 영향은 전혀 없다 정답은 4. 400mm 수온주 해설 진공도는 대기압 마이너스 광내 압력이다 47번 다음 중산과 알칼리 등 부식성 액체 수송에 사용되는 펌프는 정답은 3. 경막 펌프 해설 경막 펌프는 부식성, 독성, 방사성 기체 또는 액체를 압송하는데 적당한 왕복 펌프의 한 형태이다 48번 식품의 변질 요인 인자와 거리가 먼 것은 1. 효소 2. 산소 3. 미생물 4. 지제 정답은 4. 지제 해설 식품의 변질 요인 생물학적 요인 세균, 효모, 곰팡이 등 미생물의 작용 화학적 요인 효소작용 산소에 의한 산화, pH, 금소기온, 성분간의 반응 등 물리적 요인 온도, 습도, 광선 등 49번 D-121은 2.0m인 미생물의 Z값이 10도C일 경우 D-111 값은 얼마인가 정답은 2. 20m 해설 D값은 특정 온도에서 미생물의 수를 90%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이다 Z값은 D값이 10배 변하는 데 필요한 온도 변화량이다 D-121이 2.0m인 것은 121도C에서 미생물의 수를 90% 감소시키는 데 2분이 걸린다는 의미이다 Z가 10도C인 것은 D값이 10배 변하는 데 10도C의 온도가 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D-111, 111도C에서 미생물의 수를 90%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은 121도C에서 111도C로 온도가 10도C 감소했으므로 D값은 10배 증가하여 2.0m인 곱하기 10으로 20m인이 된다 50. 플라스틱 포장제 중에서 투명하고 광택이 나며 수분차단성과 인쇄적성이 우수하여 빵, 과자, 가공식품 등의 포장에 많이 이용되는 것은 정답은 2. 폴리프로필린, 해설, 폴리에틸린, 열접착성, 방습성, 유연성의 우수 폴리엄화비닐, 내수성, 투명성, 진공성, 신정유리 우수 나일론, 기계적 강도, 가스차단성, 내열, 내연성의 우수 51. 통조림의 제조와 저장 중에 일어나는 흑변의 원인과 관계가 깊은 것은 정답은 4. H2S, 해설, 주로 수산물, 옥수수, 육류 통조림에 함유된 단백질 등이 환원되어 황화수소가스가 생성되는데 이것이 통조림 내부에서 용출된 금속성분과 결합해 검은색의 황화차를 형성하여 흑변현상을 일으킨다 52. 심어에 의한 밀봉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몸통의 플렌지 밑으로 말아넣어 이중으로 겹쳐서 굽히는 작용을 하고 제2시밍 롤은 이를 더욱 견고하게 압착하여 밀봉을 완성시키는 작용을 한다 53. 치즈 경도에 따른 분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답은 2. 수분 함양 해설, 치즈의 분류 치즈의 경도에 따른 분, 수분 함유량 전체 고양분 중에 지방이 차지하는 함유량에 따른 분류 숙성 방식에 따른 분류 54. 우유 중에 세균 오염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은 정답은 3. 메틀렌 블루 환원시험 해설, 메틀렌 블루 환원시험은 우유에 메틀렌 블루를 넣고 우유 내의 세균이 만들어내는 탈수소 효소가 색소를 환원 탈색하는 속도를 측정하고 세균 오염도를 추측하는 방법이다 55. 치즈의 가염을 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1. 맛과 풍미의 증진 2. 추가적인 유창 배출 3. 유산균의 발육 촉진 4. 숙성 과정 중에 품질 균일화 정답은 3. 유산균의 발육 촉진 해설, 치즈의 가염 시 유산균 발육이 억제되어 치즈 중에 지나친 산 도증가를 방지한다 56. 튀김용 유지를 세계가 열할 때 나는 자극적인 냄새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4. 아크롤레인 냄새, 해설, 유지를 300도씨 이상의 고열로 가열하면 글리세롤이 분해되어 건푸른 연기를 내는데 이것은 아크롤레인으로 점막을 해치고 식욕을 잃게 한다 57. 곡물 도장의 완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마찰, 2. 마쇠, 3. 절삭, 4. 충격 정답은 2. 마쇠, 해설, 물리적인 도장의 원리는 마찰, 찰리, 절삭, 충격 등의 4가지가 있다 58. 도감비율을 옳게 나타낸 것은 정답은 4. 현미의 중량분에 현미의 중량 마이너스 100미의 중량 곱하기 100 해설, 도감률은 제거되는 쇠교의 비율을 나타낸다 59. 투시검란법으로 달걀의 신선도를 감정했을 때 신선한 달걀이 아닌 것은 1. 흰자가 밝고 공기집이 작다 2. 달걀을 소금을 용액에 넣으면 가라앉는다 3. 귀에 대고 흔들면 소리가 난다 4. 노른자의 윤곽이 뚜레시 보이지 않는다 정답은 3. 귀에 대고 흔들면 소리가 난다 해설, 신선한 달걀은 귀에 대고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60. 연제품에 있어서 어육 단백질을 용해하며 탄력을 위해 참가해야 할 물질은 정답은 4. 소금 해설, 고기 가리할 때 소금을 2-3% 참가하면 여명성 단백질의 용출을 도와 재형성을 강화시키고 맛을 좋게 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